스터디스가 스터디로 바뀌었습니다. 레메타이저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레마는 기본 사전형 단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전을 찾을 때 스터디스가 아닌 스터디로 찾습니다. 기본 사전형 단어죠. M, R, E, S는 서로 다른 스펠링이지만 뿌리는 B죠. 3개의 단어가 1개의 단어로 표현된다면 단어의 개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펠링이 달라도 사실상 같은 의미라면 묶어주어야 합니다. 복잡성을 줄이면 인공지능이 좀 더 명확히 학습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과거형 3인칭을 표현하기 위해 단어의 형태를 조금씩 바꿔서 사용합니다. 레머리제이션은 그런 단어를 다시 뿌리로 되돌려 보냅니다. 정말로 레머리제이션을 하면 모델 성능이 향상될까? 딥러닝 시대로 넘어오면서 피처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레머리제이션이 필요 없다는 가정이 널리 퍼져 있었죠. 이런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험한 논문의 결론은 사실 필요하다 할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영어에서 레머리제이션은 필요 없습니다. 연구자는 컨클루션에서 레머리제이션은 실버블릿이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은총알은 유일하게 늑대인간을 죽일 수 있는 무기죠. 비장의 무기라는 뜻입니다. 레머리제이션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는 비장의 무기일까? 실험해보니 아니었다는 겁니다. 레마는 기본사전형 단어라는 뜻입니다. MRE를 뿌리 단어인 B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실버블릿은 비장의 무기라는 뜻입니다.